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버 라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탑 100 부터 뭐 연재 신작 완결 무료 할인 전연령 뭐 쇼츠까지 포함해 가지고 무료 쿠폰으로 무료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구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로 보시는 분들은 어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단 제 유튜브 채널인데 인스타로 보시는 분들 틱톡으로 보시는 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링크 트리 들어가셔서 물론 유튜브에서는 링크 트리 굳이 업 안들어가셔도 에 이런식으로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구요 고정 댓글 설명란 보시면 유튜브는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탑툰 보이시죠 쿠폰번호 top 9057 네 5천원이랑 무료보기 5천원 무료보기랑 5천원 즉시 지급해 드리고 있고 참고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화면이 뜰텐데 일단은 등록을 먼저 하시기 전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실명 인증 또한 해야 되구요 기존에 이미 다른 데서 받아가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신규 가입하신 분들 모두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구요 물론 뭐 이런식으로 뭐 지금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0원짜리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또 광고를 받아서 또 제작이 되었구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